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바로 113년 전 오늘 우리나라가 당했던 치욕 때문입니다. 경술련, 그러니까 1910년 8월 22일 당시 대한제국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이 일본 측과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했고 일주일 뒤인 1910년 8월 29일에 공포됐는데요.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적 치욕이라는 의미로 경술국치일이라고 하죠. 이미 한일병합조약은 국제법적으로도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조서에는 순종 황제의 친필 서명이나 국세가 찍혀 있지 않았고 양국의 조약문도 같은 형태와 서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일병합은 일본이 역신무리, 그러니까 배신한 신하무리와 제멋대로 선포한 거고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순종도 이런 유언을 남겼죠.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조작의 흔적이 발견됐고 적법한 절차도 무시된 불법 강제 조약이었습니다. 경술국치일, 광복 직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날을 건국기념일과 함께 5대 기념일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선 뒤 국치일은 국가기념일로 계승되지 않았고, 언젠가부터 달력에서도 사라져버렸습니다. 2013년 경기도에서는 경술국치일의 조기를 계양하는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이후 다른 지자체까지 조례가 많이 확대되면서 이른바 경술국치일 조기계양운동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지역에서는 대전시가 2013년, 충남도 2016년, 세종시는 2017년에 관련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제대로 조기계양을 하고 있을까? 제가 오늘 대전시내 몇몇 공공기관을 돌아봤습니다. 대전서구청과 대전시청, 대전시의회에서는 조기계양이 잘 돼 있었는데요. 대전서구청 옆 서구의회는 조기로 계양돼 있지 않았고, 대전교육청, 각동행정복지센터 역시 조기계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담당자에게 물어봤는데요. 죄송하다. 알고 있었는데 깜빡했다. 지금 바로 계양하겠다. 알고는 있었지만 국기 내리는 장치가 고장이 나서 계양할 수 없었다. 몰랐다. 일반 시민들도 경술국치일은 잘 모르지 않나. 광복절에 국기 계양하라는 공문은 많이 오지만 국치일에는 그런 게 없었다. 이런 답이었습니다. 지자체 조례도 국치일을 알리는데 크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부끄럽지만 그 또한 우리 역사로 마땅히 기억할 가치가 있는 날입니다. 이런 국가적 치욕의 날을 잊고 산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게 달력이라도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중앙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국가기념일로 재정해달라는 요청에 중앙정부는 줄곧 요지부동이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하지만 아픈 역사, 치욕의 역사는 잊어도 되는 걸까요? 지금까지 뉴스덕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